내년부터 청주시의회 임시청사로 사용될 성안길 옛 KT 청사를 놓고 청주시와 건물 소유주 측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. 이 건물의 소유주인 KN 파트너스는 청주의 보상 약속을 믿고 저렴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시의회의 이사 과정에서 입구를 쇠사슬로 막고 현수막을 개시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. 이범석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매입 비용 450억 원은 과도하다며 가격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